기분 좋은 맥주 한 잔 비어치였습니다 저번에 무알콜 맥주 관련 영상과 6가지 맥주들을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시중에서 보기 힘든 무알콜 맥주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마켓컬리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무알콜 맥주들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니까 무알콜 맥주 왜 마시나요? 라는 댓글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건강과 좋은 소비가 전세계적인 식품 트렌드입니다 국내에서도 닭가슴살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주변에 보면은 저 빼고 진짜 다 운동하는 거 맥주 한 잔이 이제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 하는데 무알콜 제품들은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칼로리가 낮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다이어터들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무알콜 맥주에 대한 설명들은 저번 영상에서 했으니까 패스를 하고 저도 한 10가지 정도의 무알콜 맥주를 마셔봤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반 맥주보다는 맛이 조금 아쉬워요 이번 무알콜 맥주에 대한 기대치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바로 하나씩 마셔보겠습니다 인기 좋은 것부터 갑시다 코젤부터 가겠습니다 코젤은 이제 체코 맥주고요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다들 한 번쯤 맛보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일반적인 코젤과는 다르게 약간 색이 옅은 느낌이 있어요 음... 무알콜들 많이 드셔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특유의 냄새들이 있어요 코젤 맛이 엄청 드러나진 않을테지만 좀 비슷하게만 났으면 좋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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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것보다 그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코젤 다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여전히 콩집 같은 맛이랑 약간은 건포도 단맛도 느껴져요 어... 근데 나쁘진 않은데요? 약간 진짜 맥주 같은 느낌? 어... 못 마실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대안용어로 마셔볼 만한 무알콜 맥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맥주는 그롤씨입니다 그롤씨는 이제 네덜란드 맥주고요 한참 맥주 좋아했을 때 정말 좋아했던 맥주 중 하나입니다 이 무알콜 제품 말고 그롤씨라고 프리미엄 필스너 제품이 있었어요 맥아와 홉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어가지고 어렸을 때 참 많이 마셨던 그롤씨 제품입니다 무알콜 맥주의 맛은 어떨지 가장 기대치가 큰 제품이기도 해요 이야... 이거 투영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투명합니다 아 되게 단해요 좀 설탕 냄새가 나는데요? 비타민 냄새 나요, 예 그 알던 그롤씨랑은 상당히 결이 다른 맥주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마시던 맥주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 있어요 달달한 콩 비린맛이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겉만 보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되게 밍밍합니다 되게 밍밍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매가 단맛이 있어요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음... 자 그다음 맥주는 삼미고엘 삼미고엘 많은 분들이 삼미고엘 하면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맥주 아니에요?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삼미고엘은 필리핀 맥주입니다 이 맥주가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양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 필리핀의 경제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맥주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NAB라고 쓰여있는데 이 NAB는 Non-Alcoholic Beer라는 뜻이고요 한번 바로 마셔보겠습니다 삼미고엘도 가성비가 진짜 좋은 맥주예요 삼미고엘... 참... 만만하면은 삼미고엘이었죠 자... 와... 얘는 아까보다 더 옅고 더 투명한 느낌이에요 아 더 투명해 약간 꿉꿉한 냄새가 있어요 누룩냄새? 아우... 와... 아 근데 이거 되게 익숙한 맛인데? 되게 익숙한 맛인데? 아 이거 뭐지? 어디서 먹어봤는데 이 맛? 식혜 단맛이 있어요 약간 물엿 단맛? 아 얘를 어디서 마셔왔지 내가? 이 느낌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엿을 핥으면요 이 맛이 나요 음... 엿 맛이구나 엿 맛 엿 맛 아 왜 엿 맛이 나는지 알겠다 왜 이런 엿 같은 맛이 나냐면요 근데 되게 강해요 엿을 입안에 가득 담고 있는 느낌? 아우... 좋다 하...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 다음 맥주는 바바리아 맥주입니다 아마 무알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제품일 거예요 바바리아 무알콜 제품들이 종류별로 많기도 하고 예전에 또 한참 편의점에서 바바리아 8.6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 8.6도라고 해서 약간 소맥 마시는 느낌이 좀 났어요 근데 과연 무알콜 제품은 어떨지 얘도 아까랑 비슷하게 투명합니다 예 눅눅한 향은 아니에요 신선한 엿 맛 신선한 콩 맛 비슷합니다 얘는 그래도 절제감이라는 걸 갖춘 친구네요 가볍지만 단맛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맥아의 단맛도 느껴지고요 입 안에 남는 거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좋습니다 물론 입 안에 넣었을 때 특유의 맛들은 느껴지지만 좀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좋습니다 음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그다음 맥주는 사고타 알코올 프리입니다 아 사고타가 뭡니까 딱 어딜 것 같나요 얘는 베트남 맥주고요 되게 유명한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싸이공 제품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다음 바바바 그리고 남부지역은 사고타를 좀 많이 마십니다 호치민 지역에서는 좀 사고타를 많이 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 맥주가 진짜 저렴해요 5,6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베트남 맥주가 딱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베트남 맥주가 딱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베트남 맥주가 딱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베트남 맥주가 그냥 향 자체가 강하지가 않네요 얘는 그냥 향 자체가 강하지가 않네요 조금은 드러나지만 향 자체는 강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제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얘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얘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물엿이라든지 콩 비린 맛이 강하게 남긴 하는데 가벼워서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맥주 음 얜 견딜 수 있어 뭔 개소리야 약간 좀 신맛도 존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맥주죠 마지막 맥주는 투 루츠의 뉴 웨스트 아이페이 어우 사실 얘를 가장 기대했어요 오늘 이 빌드업을 했던 겁니다 투 루츠라고 미국의 무알코올 맥주를 처럼 만드는 구루월이 같아요 작년에 맥주 박람회에서 이 맥주를 처음 봤었는데 그때는 별로였어요 제가 마셨던 게 이게 아니라 헬레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한 입 먹고 바로 빠져나와서 그래도 IPA라는 이름을 들고 나왔으면 어느 정도 호 맛이 받쳐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해외 무알코올 제품들을 보면 되게 특색 있고 재밌는 맥주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국내에는 그런 맥주들이 거의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들의 맛은 어떨지 한번 바로 마셔보겠습니다 오 시작부터 아주 힘이 넘치는데? 오 뭔가! 오 이야 뉴 웨스트 이면 웨스트 코스트를 기반으로 한 IPA 같은데 네, 아까는 되게 다르죠? 탁합니다, 색이. 귀리를 넣어가지고 약간 좀 부드럽게 넣어갈 거 같아요. 얘는 좀 호배향이 좀 올라가지고 있어요. 되게 쥬시할 거 같아요. 이거 대박인데? 헤이지 IPA 같아요. 효모에서 오는 과일 맛들도 분명히 나타나고요. 이 정도 모알콜이면 상당한 퀄리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맥주를 정말 좋아해서 다양한 맥주들을 마셔봤는데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거나 어디 아파서 맥주를 못 마시게 되었다. 알코올을 못 마시게 한다. 그때는 충분히 대안으로 마셔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콩맛, 연맛 이런 거 거의 안 드러나고요. 시트러스한 맛, 그 효모의 프루티한 향, 되게 부드러운 질감과 맥주에서 흔히 나타나는 호배의 쌉싸란 느낌도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어, 이거는... 이거 진짜 좋은데? 야, 이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요. 맛있는 모알콜 맥주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게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나쁘지 않네. 제일 마지막으로 식은 상태에서 먹었는데도 이 정도 마시면은 상당히,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섯 가지 모알콜 제품들을 리뷰를 해봤고요. 또 좋은 모알콜 제품들이 나오면은 간간히 리뷰를 할 거긴 해요. 일단 제일 1등으로 뽑고 싶은 건 당연히 이 맥주. 그리고 저는 코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말 기대감이 없었는데 맛있는 모알콜 맥주를 찾아서 좀 행복하네요. 아, 얜 진짜 맥주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